전남 여수시가 여순사건 유족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없는 후속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막마경기장에 마련한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과 임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해 유족회와 함께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선제적 후속 조치로 TF팀을 구성하고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